다래목장 수제요거트 1000ml,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축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다래목장 수제요거트 1000ml 판매합니다. 젖소로부터 나오는 소중한 원유를 손수 가공하여 건강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서빈증의 위생적인 가공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점도가 높고 풍미가 깊은 수제요거트 다래목장의 단일원류 96% 이상이 원재료로 사용되며 산미를 완화해줄 소량의 백설탕만이 첨가되어 달지 않으며 풍부한 젖산균의 함유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때로는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수제요제품입니다. 다래목장 수제요거트 1000ml 우유의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담백한 맛 풍부한 유산균 함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 골다공증 예방 장속 유해균 억제 피부 미용 다래목장 수제요거트 1000ml 유제품 제품 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다래목장 수제요거트 1000ml 판매가격 11,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다래목장 수제요거트 1000ml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없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막뉴ges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갑시다. 좋아요. Dustin